녹취록 후폭풍, 여기에 후원금 의혹, 여당, 태영호, 중징계, 수순이다. 논란이 너무 많고 올라간 안건이 한두 개가 아니다 때문에 중징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중징계도 김용태 최고님, 중징계 나름입니다. 얼마나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희 일단 당원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는 총 네 가지인데요. 재명과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네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께서 윤리위에 회부했다는 요청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의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지원 최고라든지 조순 최고위원이라든지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그럴 때마다 언론과 여당의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견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였어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좀 보여달라. 최고위원들의 잇단 정제되지 못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을 깎아내리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당대표로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일각의 의견들이 있었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떠한 결정, 징계 결정 물론 당대표의 그러한 의견과 윤리위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행동되겠지만 그런 당내 기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원권 정지 정도, 제 예상입니다. 그 정도의 중징계는 되지 않을까. 그 기간이 또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당원 당규에 따르면 3년 이하까지 당원권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1년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 총선에 공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하게 된다면 그 기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기간은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나 윤리위 입장에서는 이 지도부가 최근에 지금 지도부의 잇단 설화 때문에 비대위로 가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지금 언론에서나 일부에서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대위로 가는 것을 지키기 위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지금의 최고위를 지키기 위한 그럼 결국에는 최고위원들의 어떤 의결정족수나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고위가 어떤 침해되지 않는, 그런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적절한 범위의 수준을 좀 징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최고위의 어떤 권한 범위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당원권 정지 선에서 뭔가 이뤄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듣는 궁금증이 김용태 최고위님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최고위가 9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명에서 의결을 못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한다면 지금 9명에서 몇 명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최고위가 열리려면, 개최가 되려면 개최 정족수는 과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이 있으면 저희는 최고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요. 5명 최소한 적정 범위 안에서까지가 예상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태용호 최고위원을 징계하게 된다면 지금 징계 절차 개시에 같이 올라가 있는 김지원 최고의 징계 가능성이라든지 어떤 형평 기중, 양형의 어떤 형평 기중도 같이 따져볼 것이고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그렇다면 지난번에 있었던 조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은 징계 절차 개시를 왜 안 한 것이냐. 이러한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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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형평성에 대한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 윤리위는 참 극한 직업인 게 여태까지 지난 지도부에서 보면 윤리위가 사실 국민의 예측을, 예상 가능성을 뛰어넘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상하는 것은 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중에는 약간 뼈가 있었던 게 예상했었던 것보다 지난번에 세게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가 됐는데 최 변호사님, 이번에 사실 의결 정적수면 5명만 있어도 되면 4명까지는 사실 상관이 없는 거기도 하거든요. 징계의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선에서 징계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그 징계위원장으로 지금 모신 분이 황정근 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은 판사 출신으로서 나름대로 여야할 것 없이 상당히 신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때의 윤리위원과는 사뭇 다른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김용태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든 국민이 어떤 예측을 뛰어넘을까라 생각했는데 국민의 눈에 합당한 수준의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노골적으로 당원권 1년 이상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태용호 최고가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결국 본인 그렇게 할 경우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사실상 받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공천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결국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같은 어떤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 징계 양정, 그 저울질 그 부분이 바로 지금 황정근 위원장이 이끌어가야 될 윤리위원의 어떤 결정의 핵심 부분이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극한직업이라는 데는 약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용호 의원권 윤리위로 올렸죠. 병합해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8일에 심리를 해보고 불러서 얘기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있느냐.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태용호 손절로 꼬리 자르냐. 당 윤리위 녹취권 징계 개시했다라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지영 위원님. 그러니까 사실 저는 계속 앞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물론 태용호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게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계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스스로 유감을 표현할 일이지 이것을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한다고 하면 징계의 어떤 사유가 좀 타당해야 되는데 지금 징계 사유가 이런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태용호 녹취록 때문에 징계를 한다고 하면 태용호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과 비공개 회의에서 했던 과장된 발언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각되면 늘 징계할 겁니까? 사실 이것이 논란이 되는 건 정무수석이 공천을 매개로 여당 최고위원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것 때문이죠. 그럼 되려 이 사안을 제대로 밝히려고 하면 정무수석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이해관계자 두 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이 아닌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 없는 자리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저 이야기가 두 분의 해명 그러니까 정무수석과 태용호 최고위원의 해명이 스스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했을 법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이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면 저는 대통령실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냐 정무수석이든 뭐든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상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 좀 전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 조사를 해봤다는 것 아닙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본 결과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지금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태용호 의원 본인 스스로가 그 당시 3월 9일 결국 3월 8일에 당선된 이후에 3월 9일에 인사차 정무수석이 전화한 때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좌진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럼 녹취록이 직접 두 사람, 태용호와 정무수석 사이에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무슨 당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인 것이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결국 정무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관계를 밝힌 데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책임을 정무수석한테 묻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돈 봉투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근 전 사무부 부총장과 강래구 협회장이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없는 게 되는 겁니까?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돈과 이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돈을 매수했는 것과 당선된 이후에 당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덕담이 어떻게 동일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어떻게 같이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돈 봉투 사안과 다를 게 뭐냐. 지금 팽팽하게 약간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경향신문 약간 이렇게 꼬리 자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또 제목을 한번 뽑았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가 정말 시중에 좀 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유상범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강두범 처벌하는 거라 단순하게 어디서 술 먹고 폭력 사건을 저지른 거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이슈 문제는 워낙 당대표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고 이 당대표가 사법적 처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위를 상실하지 않게 만드는 당원 개정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고 여기서 태용호 의원과 같은 문제, 내부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고 저희가 비대위로 가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대위로 가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건 전혀 농구가 약하죠. 비대위로 간다는 건 지금 현재의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역할을 못한다. 그래서 사실 출범하는 게 비대위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그런데 김용태 최고님, 아까 말씀처럼 9명 중에 5명만 있으면 되면 4명이 사실 없어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4명이 최고위원 사퇴하거나 그런다고 해도 되는 건데 김재원, 태용호 2명 다 최고위원직에서 역할을 못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명수로는, 의결정도 수준으로 보면. 그런데 왜 자꾸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제가 지난 최고위원을 할 때 비대위로 전환 과정을 반추해 보면 글쎄요, 유상범 대변인처럼 상식적이고 명분을 들이대해서 비대위로 간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사퇴쇼가 이어졌는데 제가 그 당시 사퇴하신 최고위원들이 비공개 자리에서 했던 말들 보면 결국에 용산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질의 짐작하면서 사퇴를 하신 거였던 거거든요. 지금 저희 당원당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 최고위에 했었던 그 과정을 반추해 보면 이번에도 최고위원들이 태용호 의원이라든지 누군가 추가 최고위원들의 징계가 이어지고 나서 최고위원로서의 어떠한 기능이 좀 약화될 것 같은 그러한 명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이 어떠한 그러한 지난 최고위원처럼 결국에 의중이, 권력자의 의중이 어딨냐, 이런 것만 쫓아서 사퇴하게 된다면 그것은 또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당원의 일원으로서 정말 여당에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고요. 지난 비대위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에 바라는 것은 무한정, 안정일 것이고요. 최고위가 저는 하루빨리 좀 본연의 기능을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가 자꾸 비대위 얘기가 나오는 게 최 변호사님. 결국은 그만큼 지도부가 지금 어떤 권위를 상실했다라는 방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비대위의 비읍자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 3월 8일 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아준 국민의힘 당원들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두고 간접선거도 아니고 직접 본인들이 투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대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든 김기현 체제를 통해서 최대한 리더십을 갖추고 그리고 용산과 여의도가 힘을 합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총선 체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대위라는 얘기 자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의미하는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그 프레임에 자꾸 걸려들면서 스스로 우리가 비대위이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당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얘기는 민주당의 프레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당, 태영호 모독의 오늘 최고위 아예 취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리지 않습니다. 취소했기 때문인데, 여기 볼까요? 국민의힘 관계자, 내일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는 취소됐다. 김기현 대표가 참석하는 외부 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참석하는 최고위를 열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김 대표가 아예 최고위 자체를 취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태영호 위원도, 태영호 최고도, 난 이거 나에 대한 의미다, 굽히지 않겠다, 꿋꿋하게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은 최고위원회의는 한 달 동안 쉬다가 지난 월요일 최고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쉬라고 해서 한 달 쉬었고,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최고위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김 대표가 아유, 그러면 최고위를 아예 열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건데, 최 변호사님, 그런데 이 얘기는 두 사람이 참석할까 봐 지금 최고위를 못 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고위의 기능에 대해서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군기 잡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최고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결국 당 대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날짜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물 밑에서 뭔가를 서로 협의하고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당에 대한 지지도, 내지는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답보인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더 큰 틀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우리 김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정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최고위원을 열어서 이른바 봉숭아 확당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지금 1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을 앞두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대체 여당이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서 그 시점은, 최고위원의 시점을 오늘 취소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는 김재원, 태영의 두 최고위원이 내심, 자진 사퇴해 주길 바라는 건 없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분들, 특히 김재원 최고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달리 수석은 따로 없습니다만, 가장 많은 투표를 얻어서 최고위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다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존중하실 겁니다. 다만, 좀 더 큰 틀에서, 결국 본인의 정치를,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자숙해달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기 잡는 기간이다, 정도. 김용태 최고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제가 지도부를 해봤잖아요. 지도부 입장에서 어떤 징계를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당원인데, 같이 최고위에 참석했던 분들을, 윤리위가 만약에 징계를 했고, 여기서 최고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당 대표 혹은 최고위인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지도부라면, 지금 설화에 있는 이 최고위원들이, 자진해서 무언가 결정을 해주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울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만 하더라도,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어제 의원 두 분이 탈당하셨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위를 통해서,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하고, 탈당 권유를 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럽을 텐데, 그러한 것을 반추해 본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금 징계 절차 개시에 오른 그 두 분의 최고위원이, 아마 자진해서 무언가 결정해주길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의견이 좀 다른데, 그런데 지금의 이런 국민의힘의 지도부 상황을 보게 되면, 지도부 리스크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약간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서, 최 변호사님, 이번이 처음으로, 당신 100%로 뽑은 지도부거든요. 당신 100%로 뽑은 지도부가, 지도부 리스크 얘기가 나온다는 건, 당신 100%로 뽑은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삐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인 것은 맞습니다만, 국민이 당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7대 3에서 100% 당원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좀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 결국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이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당선된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중론 아니겠습니까? 국민 앞으로 나가고, 서진 정책에서 호남으로 나아가가려고 한다고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당의 어떤 최고위원과 대표로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 시스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전당대회에는, 이와 같은 룰 자체를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바꿨을 때, 거의 20년 동안 어떤 나름대로의 전통인데, 그것을 회복하는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른바 지도부 리스크,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좀 많은 부분을 배우고, 개선을 해야 다음 총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